아 호흡 좋아 이제 맞아 들어가기 시작했어. 좋아 쭉쭉 가야지 쭉쭉 가자. 스탑! 날아오는 위협을 날아오는 선에서 날아오는 선에서 날아오는 선이라도. 하나 둘 셋. 쭉쭉 가요 이제. 우리 주사에 던져야죠. 아 주사에. 힘만 빼고 아무거나. 됐습니다. 힘을 합치지 않으면 날아오는 위협을 막을 수 없습니다. 힘을 합치지 않으면 날아오르는 위협을 막을 수 없습니다. 야 뭐 사온거야. 야무지게 사왔지. 딱 7,000원 남아가지고. 붕어빵이 10개에 2,000원인가. 아 그래. 2,000원 딱 사고 5,000원 남았는데 느낌은 저 깜빵이 5,000원인 것 같아. 아줌마 깜빵 얼마여? 5,000원이야. 딱 맞혔지. 그럼 개고 맞힐 것 같아. 어. 근데 붕어빵 이게. 호박이 들어가 있잖아. 어 호박도 들어가 있어. 호박 들어가 있고 팥 들어가 있고. 호박 맛있네. 음. 또 먹으래. 밤 진짜 맛있다. 야 이거 밤 진짜 맛있다 이거. 너무 맛있어. 와. 역시. 벌써 색깔 봐봐. 밤이 노릇노릇한 게 진짜 맛있게 생겼잖아. 진짜 맛있네.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. 아 오늘 진짜. 계속 먹네. 아우 좋다. inh L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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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네요, 저게. 슬픈 얘가 막 빛나서. 아, 이거 뭐야. 아, 어떡해. 망했어. 아, 망했다. 아, 여기서 뭐를 날아오는 걸 뭘 막아야 되지? 나 넘어지면 너 다치는 거야? 아, 둘이 뭐 아주. 진짜 방자가 된 느낌이에요. 춘향아. 조심히 건너라, 춘향아. 어, 조심해, 조심해. 내 밟는 데를 그대로 밟아라. 왔습니다. 야, 이건 뭐냐 또. 마이클 떼고요. 아, 마이클을 왜 떼요? 빠시나 봐요. 아니요. 네? 여기 온종일 170이 되는데. 그럼 난 3cm밖에 안 남아요. 3cm나 남아요? 저기요. 지금 마이클 떼시래요. 아마도 너희를 감수하나 봐요. 아, 정말. 안 차갑다고 생각하면 차가워. 아, 정말. 안 차갑다고 생각하면 차가워. 야, 얼마나 차가운데. 빨리 들어와라, 빨리. 빨리 들어와라, 빨리. 그래. 너 때문에 가지고 그냥 녹화가 진행이 안 되는구나. 야, 정관님 손님 빼주시고 들어오세요. 저희 이런 긴맨 여러분들은 아실 텐데 그때 용산 씨하고 유현 씨 같은 때 청각 공연주편. 퀴즈 기억하시죠? 각 팀에서 퀴즈를 풀 사람만 요 앞에 펑시면 돼요. 네, 제가, 제가. 제가. 네, 제가, 제가. 제가, 제가. 제가. 너무 퀴즈를 잘하는 사람. 안녕하세요. 퀴즈를 너무 잘하는. 퀴즈를 너무 잘하는. 퀴즈를 너무 잘하는. 퀴즈는 형 나잖아. 가위바위보 일단. 그래,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이겼다. 아니야, 너 동생이 형을 둘 맞춰. 사명감 좀 가져, 사명감. 사명감도 가지라고. 이게 사명감이야. 사명감 가시죠. 가위바위보. 야, 니네 여자 이현 씨. 야, 얼마 죽지도 않아. 아이. 이현 씨 다 해. 그래도 누나도 그냥 하지마. 이현 씨 하라고 그래, 그자. 우리 둘만. 가라, 이거야, 이거. 가위바위보. 야, 우리는 그냥 재미로 한 번 하자. 해봐, 해봐. 가위바위보. 야, 어떻게 이렇게. 야, 기가 막히게 됐냐. 빨리 들어가요. 아, 얼마 죽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엄살이야. 나름치게 잘생겼어. 아유, 아유 씨. 아유 씨. 아유 씨. 아유 씨. 아유 씨. 아유. 아유. 아유 씨. 아유 씨. 아유 씨.